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팀워크 협동체험 서로를 위해서 하면 돼 이판 망했대 발전기 돌리자 우리 할 수 있어 구수님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? 응 당연하지 야 그래 나 떨쳐봐 너 저게임 아직 안했어? 아아 아 기분좋아 아아 뭐하는거야 미친놈이 빨리해 아 아 빨리 아 빨리 가버리고싶어 아아 아 됐다 됐다 아 거의 됐어 됐어 아 됐다 게임이나 해 게임 아 게임해야겠다 아유 이리와서 치료받아 아 거기 거기에요 오빠 아 아 아 시발 아 시발 뭐야 아 시발 아 카메라에 있을지도 몰라 구수님한테서 야한냄새나요 미친놈이 하지마 뭔소리야 시발 어어 뭐야 이거 무인 야한냄새나요 미친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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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요 토꾸 어 치료하는 냄새난다 킁킁 무슨 냄새 킁킁 네 그래서 치료하는 야한냄새나요 구수님 같은데 여기 없네 킁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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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킁킁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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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킁킁 킁킁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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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남! 신고할꺼야 기분나빠 야한 냄새라고 했어 야한 냄새라 으아아아 으아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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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내가 뭘 야한 냄새라 왜이 아니 루스타 루스타 왜이렇게 기어다녀 왜 서있는걸 못꺼왔지 진짜 죽일거야? 야 딸좀쳐봐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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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후의 엉덩이 에잇 탄탄해 으음 음 쏸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ㅓ 에잇 가봐 에잇 가바 에이거 흐아하핳ㅎㅎ 뭐하는거야 야야야야 병신아 으하하하하하핳 으하핳 뭐하는거야 메주 뭐하는거야 왜 거기서 오냐고요 흐하핳 뭐하는데 흐하핳 불굴 있는 사람? 불굴 있는 사람? 불굴 있는 사람? 불굴 있는 사람? 그건 없어요 다 웃겨 다 되게 많이 맞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왜 이렇게 때렸어요 뭐가 뭔지 야한 냄새나 야 아 됐다 그냥 팀에 맞았네 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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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잠깐 ㅋㅋ 잠깐 거래행 하자 어디? 올라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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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이거 억울해 무슨 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3번째 생존차 탈출이다! 깨끗 노래 개념 못 부름 갑자기 개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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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은주 친 녀석 아 출구야? 아 출구야 바이 1번 2번 김은주 친 녀석 김은주 친 녀석 김은주 친 녀석 하늘에 향해서 김은주 친 녀석 김은주 친 녀석 오오오 김은주 친 녀석 오오오 오오오오 김은주 친 녀석 아니 지 기억이 안나요 빨리 딸쵸 딸딸딸딸 어디를 만져 어디를 만지자고 나 여자한테 흥분할 성격 때문에 가만히 있어 이런 저막에 종항하는 성격 좋지 않.. 아니.. 맘에 들어.. 맘에 들어.. 여기 나오지 않네.. 어.. 여기 나오지가 않네.. 취향이야.. 캠핑하시는데.. 아 내려가셨다.. 왜 저렇게 웃는 거야? 아니.. 웃긴 거 봐서.. 개념 글 보느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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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잇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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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 Si다!! 야잇.. 병?? 뭐야 누군지 못 봤는데.. 야잇 병.. 뭐 있어.. 야!! 흐앗!! 마마~~ 아.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미치겠다.. 진짜.. 반대여 사랑이 쪽쪽쪽 근데.. 저기요.. 게임 어디.. 어.. 길 좀.. 길 좀 물어보려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빨리 기다리세요 흔드세요 가만히 있어요 아휴 씨 진짜 요즘 사람들이 매일 예매가 없어 길 좀 오르려는 뭐에요? 독자리다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수반법 왔어요 물법도 한데 이제 아 안녕 야 여깄어 나 여깄어 승순아 야 뒤에 뒤에 뭐야 나 무시당했어 에잇 던져봐 겁나 겁나 겁쟁아 겁쟁아 오오오오 오오 깜짝 놨다 됐어 흫핳핳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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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나... 아... 골기조 조심해 거기 아... 민감해 어? 여드름! 아야~~ 조심해 민감해 조심해 다 섹시하지 가재야 어때 꼴려? 한번 빼줄까? 별로 망할 침식당해서 두번 세번째 세번째 판정이야 아 그래? 아씨 깨끼 너지 고마워요 아 앞에 있지마 나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 안돼 안돼 아 바로 여기있네 여기가 죽이셨나봐 이럴 수 없어요 아 여기 구스님이 걸린 자리구나 루키는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아 안돼 구스님이 가면 안돼요 아 안되네 2층집쪽으로 갔어요 아 다시 돌아왔어요 아아아아 왜요 왜요? 나한테 협조하면 니가 살 수 있어 알겠어? 너 두루 구해줄게 아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가 인마 마을 끝까지 들어봐 아 probability 그러니까 널 구해 주는 방법은 아 가요 아 알겠어 못 담icz고 빨리 가 Ah агл 아우 미쳐! 미치겠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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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개구 찾았다 시연아 들었지? 좀 고쳐나 씨X 무슨 이유 어딨어? 나 거기 근처에 있어 니 심장소리 들려 병씨야 아니 아니 매튼 보고 있어야지 야 미친놈 꺼져 오 새X다 시엘아 사랑해 으흐흐흐흫 시엘아 널 정말 잡고 싶었어 티엘아 와 티리님 겹쳐서 누우시는 것 봐 우왕 아악한 사람 가만히 있어 티엘아 날 화나게 하지마 에흐흫 반항 안하네 귀여운 놈 근데 괘씸해 다음부턴 팀을 위해서만 행동하도록 오! 카즈야 어딨니?